안녕하세요. 누구나 코딩 없이 앱, 웹, 북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기반 노코드 프로그램 스마트메이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SNS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NS 로그인 강의 2편에 이어 각 SNS별 로그인 API 키 발급 및 적용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SNS의 개발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기능을 사용할 앱을 등록하여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SNS의 특성을 이해하고 API 키를 가져올 SNS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로그인을 구현하는 난이도가 매우 쉽습니다. 다른 SNS들과 달리 카카오 측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즉시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로그인을 구현하는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이버 측의 사전 검수와 로그인 기능을 적용할 앱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수와 심사가 완료되어 로그인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개발자 본인의 계정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로그인을 구현하는 난이도가 약간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측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만 충족한다면 오류 없이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개발자 스스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이버처럼 검수와 심사가 완료되어 로그인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개발자 본인의 계정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SNS의 개발자 사이트에서 앱을 등록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발급받아 적용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은 카카오톡의 로그인 API를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발자 본인의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메뉴의 내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이제 SNS 로그인 기능을 적용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앱의 아이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앱 이름과 사업자명을 기재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을 등록하고 등록한 앱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로그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사용자의 SNS 로그인 결과 값을 받아오는 회신 URL을 등록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카카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카카오 활성화 설정의 상태 OFF를 클릭하여 ON으로 만들어줍니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여 카카오 로그인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카카오 로그인이 활성화되었다면 리디렉트 URL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콜백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스마트 메이커에서 제공하며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 중 회신 URL에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의 1편 SNS 로그인 아톰 살펴보기에서 언급한 콜백 URL과 동일한 주소이므로 아톰 속성에서 주소를 복사하여 붙여넣어도 됩니다. 링크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서 필요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 값을 발급받고 적용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앱 키를 클릭합니다. 앱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앱 키를 중 REST API 키 값이 스타일 속성에 입력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과 같습니다. 이 REST API 키를 복사하여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 중 클라이언트 아이디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좌측 메뉴의 보안을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 코드 생성을 클릭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시크릿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 시크릿 코드 값이 우리가 원하는 보안 비밀 값과 같습니다. 생성된 시크릿 코드를 복사하여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 중 보안 비밀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할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페이지를 구성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동의 항목을 클릭합니다. 정보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 단계를 필수와 선택 중에 골라 체크하고 동의 목적을 자동 로그인 사용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카카오 로그인 오른쪽 동의 화면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앱 사용자가 SNS 로그인을 시도할 때 뜨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화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API 적용하기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네이버 로그인 API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발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클릭합니다. 첫 시도에는 네아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발자 계정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SNS 로그인 기능을 적용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 API의 네아로, 즉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선택하면 제공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수집해서 사용할 정보를 필수 정보와 추가 정보로 나누어 체크하고 환경 추가를 클릭하여 모바일 웹을 선택합니다. 환경 추가에서 모바일 웹을 선택하면 로그인 오픈 API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비스 URL 입력란과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콜백 URL 입력란에 콜백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스마트 메이커에서 제공하며,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 중 회신 URL에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의 1편 SNS 로그인 아톰 살펴보기에서 언급한 콜백 URL과 동일한 주소이므로 아톰 속성에서 주소를 복사하여 붙여넣어도 됩니다. 링크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서 필요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 값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복사하여 각각 SNS 로그인 아톰 스타일 속성에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 값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하단의 내아로 검수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수 요청 전 로고 이미지를 등록하고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앱의 설정이 저장되고 미작성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만 SNS 로그인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했다면 다시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검수 요청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수 요청 가이드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완료했다면 제공 정보 활용처 확인에 각각의 정보가 보여지는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합니다. 서비스 적용 형태 확인에서 요구하는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확인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검수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검수 후 개발자 계정에 등록된 메일로 결과를 전달하니 검수 기간 동안 대기하신 후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API 적용하기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약간 어려운 페이스북 로그인 API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발자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개발자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개발자 등록이 완료되면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앱 유형의 소비자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표시할 앱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하고 앱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SNS 로그인 기능을 적용할 앱을 클릭하고 페이스북 로그인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좌측 메뉴의 페이스북 로그인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유효한 리디렉션 URL에 콜백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주소는 스마트 메이커에서 제공하며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의 속성 중 회신 URL에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의 1편 SNS 로그인 아톰 살펴보기에서 언급한 콜백 URL과 동일한 주소이므로 아톰 속성에서 주소를 복사하여 붙여넣어도 됩니다. 링크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변경 내용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의 설정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 앱 아이디와 앱 시크릿 코드 값을 복사하여 각각 SNS 로그인 아톰 스타일 속성에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킷 값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앱의 표시 이름 아이콘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API를 적용하려면 사용자가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시 이미지와 같이 개발자의 개인 블로그나 HTML 페이지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성한 페이지의 주소를 개인정보처리방침 URL과 사용자 데이터 삭제 콜백 URL에 입력합니다. 앱의 기본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스크롤을 내려 페이지 하단의 플랫폼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랫폼 선택에서 안드로이드를 클릭합니다. 구글 플레이 패키지 이름에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앱의 URL에서 일부를 제외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클래스 이름에는 맵모델 activity.java를 입력하고 하단의 변경 내용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좌측 메뉴에 앱 검수를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요청을 클릭합니다. 앱 검수에 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권한 또는 기능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필, 이메일 정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지만 따로 비즈니스 또는 개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좌측 메뉴의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의 개발 중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나타나면 모드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발 중의 라이브 대음으로 변한 것을 확인합니다. 데이터 사용 확인 팝업이 나타나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항목의 확인을 체크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사용 확인 완료 팝업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의 알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받은 메시지함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모드 전환에 대한 알림과 데이터 사용 확인에 대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네이버 로그인 API 적용하기에서 앱에 대한 검수를 요청했던 것과 같습니다. 검수 결과나 입력한 항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페이스북에 등록된 개발자의 메일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해당 계정의 메일함을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SNS별 로그인 API 키 발급 및 적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3편으로 진행되는 SNS 로그인 가이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